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이번 영상은 공지 영상이에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자막에서도 썼듯이 며칠 쉬려고 합니다. 이유는 저희 집 녹화하는 스튜디오방에 에어컨이 없어요. 에어컨이 없다보니까 컴퓨터가 다운이 되더라구요. 그래갖고 수리를 해야겠다 하고 수리점에 갔는데 과열되고 습기가 차서 그런거라고 해서 안에서 말리고 말을 해주시고 사장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돼갖고 갖고와서 녹화를 또 하곤 했는데 똑같은 증상이 계속 발생을 해요. 계속 다운되고 모니터가 지질거리고 아니면 그냥 꺼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가 저도 촬영할 때 계속 재부팅을 해요. 멘트치면 꺼지고 멘트치면 지질거리고 한입 딱 먹으려고 했는데 꺼지고 막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도 좀 진을 빼고 당황을 할 때도 많고 영상을 하면서도 언제 꺼질지 몰라서 당황하는 모습이 저한테도 보이더라구요. 불안해하고 그래서 내린 결정은 에어컨을 사고 며칠 쉬면서 재정비를 좀 하자 라는 생각과 결성을 내렸습니다. 특별하게 되게 오래 쉬는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할 것 같아서 공지 영상을 띄우는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 점 오지랖일 수는 있는데 좀 오버하는 걸 수는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길게는 아닐 거지만 며칠이라도 기다리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안기는 거니까 너무 크게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 가볼게요 여러분 쉬는 동안 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건강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오지 여러분 사랑해요!